하고 있는데 경기가 다시 진행됩니다. 오른발로 띄워줬어요. 그리고 박스 근처 볼을 놓쳤습니다. 그리고 수비의 클리어. 측면 쪽. 지금 선수가 또 한 명 쓰러져 있는데요. 라인 밖으로 처리합니다. 서진주 선수가 이번에는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 전택수 주심에게 서진주 선수 역시나 조금 무언가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. 네. 지금. 네. 지금 이 장면은 조금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. 네. 사실 지금 서진주 선수가 끌려한 이후에 그냥 이렇게 걷어차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. 일단은 이 장면에서는 전택수 주심은 보지 못한 것 같고요. 나나세 선수의 이야기를 잠시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리스펙트 그리고 페어플레이인데 앞서 나왔던 그 장면은 나나세 선수에게는 분명 사후 징계가 조금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WFC의 입장에서 나나세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우선 이 조치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저런 모습은 더 이상은 경기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. 네. 그렇습니다.